고속도로 3차로를 달리던 25톤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커다란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왼쪽으로 굴러가던 타이어는 주황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오히려 더 솟구쳐 오릅니다. 몇 차례 더 튀어오르더니 결국 주황분리대까지 넘어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 60대 남성과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물 트레일러 기사는 타이어가 빠지고 나서도 그대로 달렸고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멈춰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리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서 타이어가 빠지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 상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도 화물차에서 떨어진 타이어로 사고가 발생해 30대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화물차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제도가 필요한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비 제도 같은 관리 제도에 대한 것들도 낙후되기 때문에...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유리창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버스 안에는 거대한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바퀴가 빠지면서 반대편에서 달리던 버스를 관통한 겁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경북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한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소식을 접한 가족과 지인들이 황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함께 커피를 마셨다는 숨진 60대 버스기사의 동료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인 60대 남성 승객의 가족들도 믿기지 않는 사고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광주지역 사진 동호회원들로 회원 37명이 함께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사진작가협회 모임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이어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뭔가 튕겨오릅니다. 2차로에 갔다가 1차로에 갔다가 아찔한 순간인데요. 중앙분리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어요. 흥흥 뛰어서 넘어가더니 버스, 마주오는 버스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버스 앞 유리창을 보세요. 커다란 구멍과 함께 그야말로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버스 안에 이것이 박혀버렸는데 정체는 대형 바퀴었습니다. 뭐라, 뭐 지금 박성배면서 뭐라고요 지금 저 정체가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지금? 바퀴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게가 상당해 보이는 바퀴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마저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금 전 사고가 난 고속도로입니다. 앞서 달리는 화물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바퀴 하나가 스르륵 빠집니다. 그대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혀서 빠른 속도로 튕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여파로 돌멩이처럼 보이는 물체가 블랙박스 차량으로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저렇게 버스를 덮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지금도 온몸에 시청자분들도 저 영상 보시면서 소름이 쫙 끼치실 텐데 하재근 평론은 일단 제일 걱정되는 게 저 대형 타이어와 지금 관통한 버스, 승객도, 운전기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사건이 어제 오후 4시 9분쯤에 경고속도로 안성 인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저기 광주의 한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타고 있었는데 어머나, 세상에. 안산에서 사진 모임을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 안에 회원들이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바퀴 한 지름 1m 정도가 넘어가는 거대한 바퀴가 버스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박힌 거예요. 그 바람에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하고 60대 승객 2명이 사망했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진짜 날벼락이에요. 아니, 앞서 버스는 영상 보면요. 버스 전용차로로 지금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니깐요. 사실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목격자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바퀴가 통째로 빠져서 대굴대굴 굴러서 안성 나들목 참여하는데 버스를 그냥 뚫고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바퀴처럼 보이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 버스도 굉장히 대형 차량인데 아마 운전기사님은 저게 뭔지도 모르고 돌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버스를 관통해서 겨우 멈춰 섰을 정도의 대형 박히니까 만약에 다른 승용차들과 부딪혔다고 하면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사망자 유족들도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얼굴 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지인들이 이 상황이 과연 밉길까요?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머나, 세상에. 지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어제까지 통화를 하고 아침에도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러는데 지인분들의 그 황망한 마음을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체 어쩌다 이런 날벨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왜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 수사를 위해서 국가소에 의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길로 이렇게 이동이 됐는지 저희도 좀 의아한데 그 부분에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저 부분이 최종명 교수님 더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게 혹시 지금 사고 버스가 나중에 보니까 갓길에 정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버스 기사님이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으신 걸까요? 세상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나 아니면 대처는 안 나왔어요. 세상에. 그래서 수사 중인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방금 보셨잖아요. 버스 전용차 안으로 가고 있던 차량이 사고를 당하고 어떻게 갓길까지 갔냐는 거예요. 세상에. 운전사는 지금 사망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기사께서 일단 타이어가 들어오는 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맡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가능성.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고를 막아보려고 했을 가능성. 또는 충격을 당하고도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이제 타이어 바퀴 들어간 거 무슨 세상에. 저렇게 큰 타이어가 저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갓길까지 운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이 달려 있는 동안 노력했을 가능성도로 예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고 나서 밀려서 갔을 가능성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저 사고가 나고도 갓길까지 갈 수 있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국과수의 화물차량 정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트레일러 차량이며 트레일러 차량의 바퀴가. 아니 어쩌다가 바퀴가 빠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차량 특히 화물차에서 무언가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도 하마터면 크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이 바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기 직전에 이 바퀴에 튀어서 볼트나 돌멩이 같은 물자가 블랙박스 차량 앞부분을 강하게 직격합니다. 황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는데. 이 충격에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경작을 울리면서 뒤쫓아가서 당의 화물차가 멈춰 섰고. 그로 인해 2차 사고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관광버스를 덮친 타이어가 화물차에서 빠진 사실 자체를 확인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화물차 수출용 컨테이너를 신인 트레일러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파이트 제작진이 경찰에 재차 확인해봤지만. 이 화물차 운전자는 여전히 타이어가 왜 갑자기 빠졌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인 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데. 빠진 부위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평소에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출발 직전의 점검사항 등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진짜 황망한 그런 사고입니다. 제발요. 모든 차량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이 차량 점검 부주의가 지금 보셨죠? 이번 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삭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